다 이기는 어려워. 이길 것 같아. 몇 명 남았어? 3명? 3명 남았어. 4명. 소민이, 네가 이거 우리 다 이기면 참고로. 나 뭐죠? 소원 하나 들어줄게. 우리 아는 형님 멤버들이 시사회 때 호동이 형이 MC 보고 다 아는 거 같아. 진짜 봐야 돼? 진짜? 진짜요. 진짜 생각 아니지? 내가 책임질게. 절대 못 이기니까. 홍콩, 화만, 장국이 형. 지금 4연승이야, 4연승.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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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연승. 홍콩이 형, 농담하는 거 잘한다. 오연승이야, 오연승. 아, 여기 강적이야. 아, 여기 강적이야. 야, 급하면. 야, 급하면 얼굴이라도 때려. 형, 다리 더 벌리세요. 다리 밑에서 떨어져. 밑에서 떨어져. 느렸어. 다시 무승부야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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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이렇게 좀. 처음 해봐, 태훈아. 내가 먼저 할게. 쌈자, 쌈자. 태훈아, 너 처음 해봐. 야, 이걸 내가 어디 가서 하겠니, 도대체. 아니, 근데 중요한 건. 이게 이고 지고를 따라서 어떤 겹차가 나네. 지금 차이가. 얼마나 잘하면. 진짜 올 거야? 소민아, 6년승이야, 지금. 이게 아니고, 저 냄비 잡는 게 힘들거든. 냄비 잡는 게 힘들어. 맞아, 맞아. 나는 뭐 백날 마이크 올렸기 때문에. 그래? 이러다가. 올리는 거 정보는구나. 준비. 됐어?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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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우가, 가위바위보. 같이 이겼어. 승우야, 승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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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연승도 대단한 거야. 한 번 이겨야지, 승우야. 승우야. 오늘도 우리가 이겼어. 시사에 안 갈 거야, 아무도. 승우야. 승우야. 승우야, 승우야. 형, 절대 MC 봐주면 안 돼? 승우야, 둘이. 너는 100% 가위낸다니까? 내가 가위바위보 할게. 가위바위보! 봤지, 나 바로 선택해. 자, 잠깐. 정직 레크레이션 강사에 자존심이 있지. 됐죠? 준비됐죠? 준비됐지? 오케이? 가위바위보! 다채로운 즐거움, JTBC.